자, 이제 객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물론 배워야 될 것은 훨씬 더 많지만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오신 걸로도 한편으로 좀 너무 많은 걸 지금 배우고 계신 게 아닐까라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몰라도 괜찮은 거예요, 뒤로 갈수록 앞으로 갈수록 모르면 큰일 나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기 바라요 자, 여기서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여기 있는 객체는 어떤 데이터를 담을 수 있어요 제가 문자를 담았지만 여기에는 배열을 담을 수도 있고요 또 숫자를 담을 수도 있고 또 다 담을 수 있어요, 아무튼 그러면 그 중에 하나 객체에는 함수도 담을 수 있습니다 해볼까요? 자, 여기서 코워커스라고 하는 우리가 이미 만들었던 먼저 제목부터 잡읍시다 메소드 자, 그리고 스크립트 제목을 좀 바꿀게요 프로퍼티 앤 메소드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코워커스는 이미 만들어놓은 게 있으니까 저거 그대로 활용하고 코워커스라는 저 객체에 제가 메소드를 추가하고 싶다 이를테면 어떤 메소드? 음... showAll이라는 메소드를 추가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showAll은 함수니까 function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얘가 함수가 되는 거예요 함수 정의하는 건 조금 다르지만 이거는 뭐랑 같은 거냐면 function showAll 이거 아시죠? 이것과 똑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함수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한 다음에 이 showAll이라고 하는 저 함수에 어떤 코드를 넣을 거냐면 이걸 넣을 겁니다 showAll을 하면 이렇게 하면 모든 코워커스에 있는 각각의 데이터들을 이터레이트해서 화면에 출력하는 코드를 넣은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코워커스. showAll 이라고 하고 실행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볼까요?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게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코워커스라고 하는 저거 있잖아요 저 이름이 여기에 박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객체의 이름이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못 가져오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 showAll이라고 하는 이 함수 안에서 이 함수가 소속되어 있는 객체를 가리키는 약속된 기호가 있는데 여러분 조금 익숙하실 텐데 this 라는 것을 쓰시면 됩니다 this 그리고 reload 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결과를 낼 수가 있죠 대신에 좋은 점은 여기 있는 코워커스라는 저 변수의 이름이 다른 걸로 바뀌어도 이 this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것은 여기 있는 showAll조차도 코워커스에 소속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showAll도 화면에 표시가 됐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는 이 포문 안에서 이 포문으로 showAll을 제외한다 이런 코딩을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지만 그런 것은 우리한테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객체에 보시는 것처럼 소속된 변수의 값으로 이렇게 함수를 지정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객체에 소속된 함수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객체에 소속된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method라고 하고요 객체에 소속된 변수 이를테면 이런 것들 있죠 이것도 변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뭐라고 하냐면 변수라고 하지 않고 property라고 부릅니다 맥락적으로 같은 것을 다 부르는 표현들이 조금 다르다는 것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였어요 이런 거 잘 이해 못해도 괜찮고 처음이면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마음 편안하게 다음 수업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많이 안 느낌으로